안녕하세요. 네이버 부동산을 가지고 같이 검색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로 보시는 부분들이 네이버 부동산에서 내가 관심 있는 지역, 어디 아파트 이거를 주로 이렇게 많이들 보시는데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또 여기 아파트 금액이 동탄역 쪽에 아파트 시세가 얼마인지 이거 제일 궁금해 하시는데 이것도 중요한데 오늘 제가 네이버 부동산을 자주 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부동산 관련된 앱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오늘의 뉴스 더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오늘 나온 뉴스들이 쭉 나와요. 2023년도 12월에 서울된다 믿고 털컥 3천만 원에 집 샀는데 이거 어떡하냐 뭐 이런 부분들 뉴스 기사가 오늘 나온 뉴스들이 쭉 모여서 나와요. 강남 집값도 뚝 2차 하락장 진입하나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오고 한데 여기서 또 날짜를 예전 날짜로 바꾸시게 되면 12월 9일 날 1억 값구니 제발 집 좀 사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루 더 다니시니까 2억 간 갈등, 층간소음 대책 이런 부분도 있고요. 동탄 집값 이상기류, 분상제 아파트 140가구 무더기 미개약 2차 집값 초중기호나 서울 아파트값 반년 말에 하락기 전환 뭐 이런 부분들 기사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부동산을 이렇게 보실 때 항상 여기서 내 집값 아파트 시세만 보고 가지 마시고 오늘의 뉴스 이걸로 보셔서 현재 부동산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날짜를 이렇게 앞으로 조정하시면 이게 날짜가 변경이 돼요. 그럼 이때도 버틴다고 안 올라요. 집값 뭐 이렇게 뭐 반등 이런 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 보니까 이런 네이버 부동산에서 뉴스 기사 이거를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또 우리 동네 뉴스를 클릭하시면 저희가 이제 설정한 우리 동네 뭐 이런 부분도 나오고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관심 있는 부동산 꼭 뉴스 기사를 매일매일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신다는 거를 꼭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저에게 잘하시겠습니다. 이렇게 managers이 저에게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할 예정입니다. 정말 중요한 점적으로 저에게 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다행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tten지 마라. 저희는 우리 동네가 생산을 보셔서다. 우리 동네에서 놔요. 나의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동네는 우리 동네 주암서 우리 동네아 위에서 여러분의 동네. 우리 동네가 괜찮을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